헬로우 클릭덕시티 드라마 환호는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우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우국의 장씨 집안의 고상하지만 불량한 도련님 장욱 역할 맡은 이재우 저는 천하제일 살수의 혼이 깃든 세상 약골 무더기 역의 정송인 대우국 서씨 집안의 천재 기공자 서열 역할의 황민현 대우국의 너그럽고 자유로운 세자이자 겉바속촉 심술쟁이 고원 역할의 신승우입니다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 환혼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세요 시온 넷플릭스